전남 여수시가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. 여수시 여서동 주민센터는 지난 8일 여수시 27개 읍면동 중 처음으로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여서동 실천본부 발대식을 개최하며 시민운동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권호봉 여수시장은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이 새로운 여수 발전을 위한 시민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단합과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